오늘 이동하는 날이에요 얼굴이 말이 아니죠 마디럼으로 넘어가요 아우 계단 오릇해 무릎이 너무 아파 숙소 앞에 버스가 온다 해서 버스 타러 가고 있는데 제 시간에 온지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너무 아파서 예쁘다.. 트럭에 탔어 와..와디렁 느낌 난다 바로 10시에 타어 시작할 거야 어디로 가는 거지? 근데 이거 또 노노노노노 아까운게 이거 판매도 있어 바로 발을 구입해 정말 놀랐어요 낙타대 얘네 뭐야 낙타대 왔어 아 물 먹으러 왔구나 얘 늦게 와서 자리를 못 찾았어 물 먹을 자리가 여기 지금 물 먹으려고 낙타들이 다 와있어요 떼로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 여기 애기낙타다 얘 어떡해 우리한테 와 오지마 무서워 갑자기 나한테 달려올까봐 갑자기 절로 막 몰려갔어 그냥 가만히 있네 잘 멀뚱멀뚱 오..어떡해 온다 오..어떡해 온다 느낌 아냐 어!! 불 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태어나서 사진은 저기에... 올해 사막에 왔어요 매드 웨ặc 매드 웨프 스타일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? 가볼까? 처음 올라간다. 사막 메이커에서 아리 너무 뜨거워 아뜨고 뜨거, 뜨거, 뜨거 이거 봐 아뜨거워 엄청 뜨거워 모래 못 올라가겠어 너무 뜨거워요 아 뜨거워 여러분 모래 너무 뜨거워 진짜 어머어머어머어머 모래가 너무 뜨거워 내려가야겠어 와 이거 줬어요 땡큐 슈크라인 아 너무 뜨거워 못놀겠어 너무 뜨거워 못놀겠어 발 화상 입은거 같아 너무 뜨거워 먹어볼게 아뜨거 페트라에서 먹던 블랙티다 맛있어 달고 더운데도 갈증을 해소시켜줘요 더운데 뭔가 시원해 맛있어 맛있어 케년 왔어요 케년 와 진짜 마션 촬영지다 진짜로 화성 같아 화성 같아 이제 저 안으로 가볼까요? 잠시만 조심조심 글씨 있어 흘림같은 것도 있어요 무슨 브릿지에 데려다줬어요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오 아 아 아... 아... 혼자 있으니까 외국인 친구가 사진 찍어줬어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날아 이렇게 3... 1,2,3... 아... 이렇게? 아... 예! 졸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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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굿 굿 굿 굿 오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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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스 너무 좋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... 핫 오렌지 주 뜨거워? 따뜻다 주 여기 오이 되게 쪼끄네 귀엽죠? 비행기 깜짝 야...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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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쿱파 야... 하나... 와... 조명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조심해, 날카롭다. 우와, 되게 잘 잘려. 끝? 야, 조심해, 조심해. 나이스, 나이스. 언제 먹나, 이래서. 맛있다. 간단하게 점심을 먹어도 맛있구나. 오빠, 진짜 이렇게 먹어봐, 맛있어. 만들어줄까? 네, 같이 먹고 싶다. 최소한의 재료가 되게 가성도 잘 먹었다. 아니, 참치랑 어이가 조합이 장난 아니에요. 배고파서 그런가? 참치, 나 진짜 참치 별로 안 좋아하거든. 이렇게 먹는 거? 슬립. 2, 3, 4. 어우, 진정다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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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. après- 내일. 어째, 아, 진정다. 3, 4.